조선 최고의 기생 옛날 어느 마을에는 진현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모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진현금이 어느 날 빨래감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에 살던 황진사의 아들이 그 강가를 지나다가 진현금의 빨래하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진현금 또한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황진사의 아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진사의 아들과 진현금은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황진사의 아들은 양반이고 진현금은 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현금은 황진사의 아들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현금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산딸이 되어 아주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을 황진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황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갔습니다. 황진이가 커가면서 그녀의 거침없는 성격과 미모는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첩의 자식이었지만 그 어떤 양반집 딸 못지않게 학문을 익혔고 예의범절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여덟 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열 살 때 벌써 웬만한 한문 고전을 읽어내고 한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을 보였으며 서화에도 능하고 가야금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성품 그리고 학식과 제주의 마을의 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봐, 전에 그 황진이란 여인을 보았는가? 아니, 왜 그러는가? 아주 절세 미인이라네. 한 번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데? 그렇게 수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남자가 그녀를 몹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 속을 끙끙 앓으며 혼자 황진이를 연모하다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일 수 있게 아니라 다른 놈들보다 내가 먼저 청혼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청년은 즉시 황진이의 어머니 진연금을 찾아가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따님과 혼인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 진연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딸을 시집 보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청혼에 실패한 남자는 황진이를 못 잊고 계속 짝사랑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상사병에 걸려서 씨름씨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병이 너무도 심하여 병세가 깊어졌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상여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도중에 상여가 황진이가 살던 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시신을 담은 상여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어째 저럴까? 장정 열댓 명이 달려들어도 꿈쩍을 안 한다네. 그렇게 집 앞이 소란스러워지니 황진이 또한 집 밖의 사정을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의 주인이 자신에게 청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상사병에 걸려 죽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황진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 그녀의 속적쌈을 벗어서 상여 위에 올려주고 슬피 울어주었습니다. 아니 움직인다 움직여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움직이지 않던 상여가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황진이는 자신이 여느 평범한 여자들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황진이는 첩의 딸로서 멸시를 받으며 규방에 묻혀 일생을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봉건적 윤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녀의 첩의 딸이라는 신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꿈을 실현할 유일한 길을 찾은 것이 바로 기생의 인생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황진이는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적에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황진이가 기생이 되자 각지에 내놓으라 하는 풍류객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가 있는 송도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왕족도 있었는데 바로 벽개수 이윤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름 지조가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는 황진이의 소문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황진이 그 아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풍류객들이 이곳에 모인다고 하던데 만일 내가 그 계집을 본다면 유혹을 당하기는커녕 보자마자 천하 요망스러운 연이라고 혼주를 내어 그 요사스러운 짓을 못하도록 축출해내겠다. 벽개수는 그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황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왕족이나 양반들도 상놈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이다. 어찌 사람이 마음속 깊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겠느냐 황진이는 그렇게 그가 얼마나 고결한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사람을 시켜서 벽개수가 만월대에 오게 하였습니다. 때는 마침 가을이 무르익어서 그 경치가 아주 뛰어날 즈음이었습니다. 벽개수는 말을 타고 만월대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벽개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숨어있다 나와서 벽개수의 말곱비를 휘어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청산이 벽개수야 쉬이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렇게 황진이가 노래를 한 곡조 부르니 벽개수는 달빛 아래 황진이의 그 어여쁜 자태에다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그 가사마저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니 너무도 심신이 황홀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아 아름답도다 어 어 어 아 안 돼 벽개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넋을 놓은 나머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며 호언장담을 하던 벽개수는 황진이의 아름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황진이는 이렇듯 그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를 짓는 제주도 뛰어났으며 학문에도 관심이 깊었습니다. 당시 개성에는 유명한 선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족암에서 지족암에서 십수년 동안을 면벽 참선한 지족암의 지족선사였습니다. 지족선사는 생불이라고 불릴 만큼 그 덕망이 높았습니다. 황진이는 그런 지족선사의 됨됨이를 시험하여 보려고 지족암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제자로서 수도를 하기를 청합니다. 황진이가 지족선사에게 제자로서 수도하기를 청하니 지족선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할 필요가 없으니 물러가거라 하며 지족선사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러갈 황진이가 아니었습니다. 황진이는 며칠 있다가 다시 화려한 복색을 하고 지족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족선사가 있는 바로 옆방에다 침소를 정하였습니다. 제가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을 위하여 백일간 불공을 드리려 합니다. 황진이는 그곳의 스님들에게 그리 말하며 밤마다 불전에 가서 불공을 하는데 자기의 손으로 추건문을 지어서 청하한 그 좋은 목청으로 철양하게 읽으니 그야말로 그 청하함이 선녀의 음성과도 같아서 돌로 만든 석불이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으로서 그 음성을 들으면 감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못 빼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일 동안을 황진이가 지족선사의 옆방에서 계속하여 불공 추건을 하니 지족선사가 처음에는 무심하게 들었으나 하루 이틀 들을수록 자연히 마음의 감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드디어 지족선사의 고요한 호수와 같은 마음에 커다란 돌멩이가 떨어지고 그 물결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십수년 동안이나 눈을 감고 참선을 하며 뜨지 않던 눈을 번쩍 든 지족선사는 황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보면 볼수록 평정심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불과 며칠 만에 황진이와 서로 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 번 터진 물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황진이는 그 능란한 교제술과 영리한 수환으로 지족선사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였고 최후에는 지족선사를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황진이의 소문은 더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사랑한 남자 중에는 대제학을 지낸 소세양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세양이란 사람은 시문에 아주 능통하였는데 그런 그가 송도의 명기였던 황진이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세양과 그의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황진이란 기생을 만나게 되면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 여인의 치맛자락만 쫓아 다니게 된다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지족선사도 파괴를 했다는데 애초에 안 보는 게 상책이라네 소세양의 친구들은 황진이의 미색을 칭찬하며 그녀를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소세양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허허 자네들 사내들이 그리 자제력이 없어야 쓰나 여색에 미혹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그런 소세양을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자네라고 다를 것 같은가 그녀를 만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하네. 말은 누가 못하나. 그러니 소세양은 친구들에게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황진이가 천하의 절색이라고는 하나 나는 그녀와 딱 30일만 함께한 뒤에 헤어질 것이야. 그 이상은 그녀에게 빠지지 않고 내 스스로 자제할 것이니 털끝 만큼이라도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네. 행여나 내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하루라도 그녀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비웃도록 해라. 소세양의 호언장담은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송도 군수는 황진이를 불러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소세양이라는 분께서 너를 두고 한 달간 동거를 하고 깨끗이 헤어질 수 있다고 친구들과 내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를 더 붙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황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소세양이라는 분과 한 달 보름을 같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황진이는 군수와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군수는 소세양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소세양이 먼저 황진이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황진이가 편지를 뜯어보니 편지지에는 한자가 한 글자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류나무 류 자였습니다. 풀었으면 그것은 클석 선비유 어찌나 없을 무 놀유 란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어 말하면 큰 선비가 여기 있으니 놀지 않을 텐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황진이는 그 의미를 한 번에 알아채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답장에는 마찬가지로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 잡을 어차 였습니다. 이를 풀면 높은 기생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법이오 였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남자를 유혹하지 않으니 자신과 함께 하고 싶다면 직접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답신에 소세양은 감탄을 하고 황진이를 찾아 송도에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미색이 절세 미인이니 소세양은 한눈에 황진이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황진이 또한 높은 학식과 뛰어난 글재주로 유명한 소세양을 한 번 만나보고 싶었기에 소세양이 자신을 찾아오니 속으로 무척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선남 선녀는 사랑에 빠지고 삼십일을 기한으로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삼십일간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십일을 다 채운 뒤 두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별의 술잔을 나눕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소. 소세양이 떠나려 하자 황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세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대의 시를 마다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 황진이가 고운 목소리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어린 마당에 오동잎은 다치고 차가운 소리 속에 들국화는 노랗게 물들었네. 누대는 높아 하늘과 한척 사이라 사람은 취하여 술잔을 거듭하는 물소리는 검은 곳 소리를 닮아 차갑고 피리부는 코끝에 매화향기 가득 하도다. 내일 아침 이별한 뒤에는 우리들의 그리움은 푸른 물결과 같이 끝이 없으리라. 이 시 한 수를 들은 소세양은 하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는 결국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 자신했던 소세양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고결한 이미지를 던져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머물게 된 소세양은 보름의 시간을 더 황진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름이 지난 뒤에 정말로 소세양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소세양이 황진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 많이 푸르르고 눈에 덮인 한 폭의 꽃들은 고개를 떨구었구나. 내일 아침 그녀를 보내고 나면 슬픔은 비가 되어 나의 몸을 짓누르리. 황진이 또한 소세양을 잊지 못하고 답장을 썼습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굴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을 꾸시나요? 붓을 들면 때로는 제 이름을 적어보시나요? 이 세상에 저를 만나 기쁘셨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날마다 내 생각 얼마만큼 많이 하나요? 바쁠 때 나를 돌아보라 하면 괴롭나요? 반갑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정겨운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였지만 그 뒤로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부손들이 나무 베는 것을 막다. 하연은 조선 초기의 관료로 영의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벼슬을 내려놓고 시흥시 신천동 계란 마을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45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묘자리를 잡아놓고 그 주위에다 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수백년이 지나서는 하연히 심어놓은 회나무가 자라나서 큰 숲을 이룰 정도로 무성해졌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 회나무가 말이야 아주 잘잘한 것이 내다 팔면 큰 돈이 되겠는데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연 묘소 주위에 있는 회나무를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연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후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회나무가 크고 많은데 한두 그릇쯤 베어내서 판다고 해도 티도 안 날 것이야. 그래서 후손들은 어느 때부터 인가 묘소 주위에 있는 회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씩 베어다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점차 묘소 묘소 주변의 회나무가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에 그 금방 관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임 부임하는 부사들이 내려오자마자 원인도 모르게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수가 이번에도 또 부사나리가 돌아가셨다는데 뭐 아니 벌써 네 번째가 아닌가 이쯤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귀신이라도 있는 게 분명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이 마을의 부사로 내려가는 것을 모두가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정에서는 고민고민을 하다가 힘이 아주 세고 담력이 큰 사람을 선정하여 부사로 내려보냈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사는 관청의 아전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내가 오늘 밤은 밤을 셀 터이니 관청 곳곳에 불을 밝혀놓도록 하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관청 곳곳에 불을 밝힌 채 새로운 부사는 밤을 꼴딱 새고 있었습니다. 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꼭 내가 밝히고야 말 것이다. 이 부사는 주름을 허벅다리를 꼬집고 참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잠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부사는 그 소리에 놀라 들던 잠이 다 깼습니다. 그리고 곧장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관청 마당에는 재상의 옷을 갖춰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찌 이 시간에 신임 부사도 뜻하지 않은 일에 순간 놀랐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동원뜰로 내려가 재상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동원으로 오르기를 청한 다음 머리를 굽혀 말했습니다. 신임 부사 인사드리옵니다. 어인일로 오시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 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반겨주어서 고맙소. 나는 아주 오랜 옛날의 재상 하연이오. 내게 한가지 소원이 있어서 이 신임 부사에게 온 것이오. 그런데 그동안 나를 만났던 신임 부사들이 모두들 놀라서 죽고 말았으니 다행히도 그대는 멀쩡하오. 참으로 다행이오. 이제 내게 내 소원을 말하게 말하게 되어 아주 기쁘오. 그러니 신임 부사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연은 말했습니다. 저기 저 소래산에 있는 내 무덤 주위에 회나무가 많아 내가 밤에 그곳에서 가끔씩 놀았는데 못난 내 후손들이 그 회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슬며시 팔아버리더니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소. 그러니 부사는 내 후손들이 더 이상 회나무를 베지 못하게 막아주시오. 그러자 신인 부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후손들이 어찌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부사가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하연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다음날 신인 부사는 날이 밝자마자 하연의 후손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부사 나리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연의 후손들은 그런 부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내가 긴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인 부사는 전날 자신이 본 일들을 모두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이럴수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회나무를 베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시오. 아, 그리고 이미 벤 자리에는 회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연의 후손들은 신인 부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에 곧장 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회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후부터는 신기하게도 밤마다 하연의 혼이 나타나 신인 부사를 찾아왔고 신인 부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놀다가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인 부사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척 신기하고 즐거웠지만 하연의 혼을 만나는 것이 점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 옛 재상이었기에 상대하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혼과 자주 만나는 것 때문에 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인 부사는 어느 날 하연의 혼이 찾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연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이나 영혼은 복숭아를 싫어하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사는 다음날 다시 하연의 혼이 찾아왔을 때 복숭아를 깎아서 내어주었습니다. 음 복숭아로 그만 그렇게 복숭아를 바라보고 묵묵히 앉아있던 하연의 혼은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자네 그동안 자네와 놀 수 있어서 참으로 즐거웠네.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자네가 내 소원도 들어주고 나와 시간도 보내주어 내 원이 다 풀렸구만. 이제 자네도 내가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터이니 앞으로는 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좋은 수령이 되도록 하겠나. 하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이후부터는 하연의 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보다는 해몽 옛날 어떤 마을에 꿈 해몽을 아주 잘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게 되니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뭐 그냥 대충 둘러대는 거겠지. 그러게 꿈 해몽이 뭐 별거인가.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가서 거짓말로 꿈꿨다고 해보고 해몽을 부탁을 해볼까?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그 노인이 해몽을 잘한다고 하니까 한 농부가 그 해몽하는 노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아 어르신 제가 어제 꿈을 꾸었지 말입니다. 오 그런가 그래 무슨 꿈을 꾸었나 그러자 이 농부는 하얀 광주리를 꿈에서 얻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노인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는 말했습니다. 하이고 이보게나 잘되었군 좋은 꿈이네 어서 집으로 가보게나 이 꿈은 바지 조고리를 한 벌 얻어서 입을 꿈이네 그러니 이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했습니다. 바지 조고리를 얻어 입을 꿈은 또 뭐야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노인과 헤어진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거짓 꿈을 해몽을 다하네 엉터리고만 엉터리야 바지 조고리를 얻어 입는 꿈은 또 무슨 꿈이란 말인가 뭐 그냥 심심풀이로구만 그렇게 혀를 차며 농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에 가니까 딸이 그런 농부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바지 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어 보세요. 그러면서 딸이 웬 바지 조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그 거짓 꿈 해몽처럼 정말로 바지 조고리를 한 벌 잘 얻어 입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해몽이 진짜인가 거짓 꿈 이었는데 설마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한 농부는 확인차 어제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이 어르신 그 바지 조고리를 잘 얻어 입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아 하얀 광주리에는 당연히 바지 저고리를 얻어 입어야지 그런데 어째 또 왔는가 또 꿈 꿨는가 노인의 물음에 이 농부는 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꿈을 또 꿨습니다. 아이고 그리야 그 꿈을 자주 꾸는구만 어떤 꿈을 꿨어? 농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아 그것이 그러니까 누런 광주리를 하나 얻었어요. 아 그랬어 그럼 빨리 집에 가보게 집에 가면 고기를 실컷 먹겠네 노인이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농부는 이번에도 설마 맞을까 생각을 하며 집에 가보니 동네 친구가 돼지고기를 설마 광주리에다가 담아와서는 함께 먹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고기를 실컷 먹게 되었습니다. 아 참 거짓말 꿈도 잘 맞추는구만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한참을 고기를 먹다가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거짓 꿈을 가서 말하니 계속 뭐가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럼 내일도 거짓 꿈을 말하고 좋은 것을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농부는 또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말대로 고기를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런 꿈이었으니까 아이쿠 근데 어젯밤에도 또 꿈을 꾸었는가 왜 왔어 노인의 물음에 농부는 말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고 거 뭐 기가 허한가 꿈을 자주 꿔 무슨 꿈을 꿨어 그 꿈에서 이번엔 새까만 광주리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큰일 났네 빨리 자네 집에 가봐 노인의 반응에 농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집에는 왜요? 무슨 좋은 일이 또 생겼습니까? 그러니 노인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은 무슨 자네 집에 불 났겠어 빨리 가봐 이 사람아 그러니 이 농부는 화들짝 놀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방향을 바라보니 벌써 집이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서 집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꿈을 진짜로 꾼 것도 아니고 거짓 꿈인데 거짓 꿈인데 어째서 농부는 하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영감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꿈 해몽을 어떻게 해서 그래 첫 번째는 바지 저고리를 얻어 입고 두 번째는 고기를 실컷 먹더니 이번에는 내가 화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농부가 따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 하얀 광주리는 깨끗한 그 하얀 빨래를 담는 거야. 그러니까 새 옷을 받을 꿈이지. 그리고 누리끼리 한 누런 광주리는 빨래를 못 담아 그 누런 먼지 묻을까 봐 그건 그저 고기 같은 것이나 삶아서 건져 담는 거지. 그래서 자네가 고기를 얻어 먹은 거고 새까만 광주리는 뭘 담을 게 없어. 그건 곶간에다가 그냥 태우는 거야. 그래서 그거 태우다 보니까 화제가 났지 이 사람아. 그러니 이 농부는 할 말이 없어 한동안 그저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공방전 공방에 자는 관지인이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서 굴 속에서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쓰이기도 했으나 그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잘 적응하지 못하였었다. 임금이 세부치를 맡은 사람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산과 들처럼 거센 성질이라 쓸만하지는 못하오나 만일 배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게 하여 떼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리이다. 임금 된 이는 무엇이나 쓸모가 있게 하는 분이오니 뭔컨대 배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하였다. 이로 말미야마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수타로 거리를 이사하여 거기서 눌러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었다. 방에 위인이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때에 따라 그에 맞게 변하기를 잘하여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폭로경이 되었다. 그때 오나라 왕 비가 교만하고 주제 넘어 권세를 부렸는데 방이 그에게 붙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무죄 때에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에게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어 그의 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서 염치가 없었는데 이제 재물과 씀씀 이를 도맡게 되니 혼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 하기 좋아하였다.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 조차도 다투었다. 그런가 하면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드는 대신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벌이고 끝머리인 장사를 쫓게 하여 농사를 방해했다. 임금께 아래는 사람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 방은 또 재치있게 권세와 부기를 잘 섬겨 그쪽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는가 하면 벼슬을 팔아서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많은 벼슬아치들이 절개를 굽혀 섬겼다. 그리하여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산같아 이루 셀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해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비록 저잣거리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다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때로는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과 투전을 일삼고 뒤섞이기를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방금 백금만 하다 하였다. 원재가 자리에 오르자 공우가 상서하여 아래기를 방이 오랫동안 힘든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며 공사가 다 곤궁하오며 더구나 뇌물과 청탁이 낭자하고 버젓이 행해지니 무릇 짊어지고 타게 되면 도둑이 된다고 한 것은 옛날의 분명한 경계인이 청컨대 그를 면직하여 욕심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하였다. 그때 집정자 중에는 경제 문제를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그는 변방을 막는 정책을 세우려 했다. 이에 방해한 일을 위호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 말을 거들었다. 위에서 그 사렘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방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얼마 전에 임금님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경제와 백성의 재물을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하찮은 죄로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더하고 손해날 것이 없다.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성하게 지녔다. 가서 뜬 마름과 같은 자취로 곧장 강가로 돌아가 낚시줄을 드리워 고기나 낚아 술을 사며 백길로 돈을 번 사람들과 더불어 술 씨른 배에 둥실 떠 마시면서 한평생을 마치면 그만이다. 비록 천종의 녹과 호정의 밥인들 내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와 바꾸랴. 그러나 나의 술이 아무래도 오래면 다시 일어나리로다. 하였다.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안이 탁지 판관이 되었다. 당시 국가의 재산은 넉넉지 못했다. 그는 다시 임금에게 아래어 방을 이용해서 국가의 재용을 여유있게 하려고 했다. 그가 임금에게 아랫말은 식화지에 실려있다. 그러나 그때 방은 죽은지 이미 오래였다. 다만 그의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국가에서 이들을 불러 방 대신 쓰게 되었다. 이리하여 방의 술책이 개원 첨보 사이에 크게 쓰였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조서를 내려 방에게 조이 대부 소부승을 추증하기까지 했다. 남송 신종조 때에는 왕한석이 정사를 맡아 다스렸다. 이때 여해경도 불러서 함께 일을 돕게 했다. 이들이 청묘법을 처음 썼는데 이때 온통 천하가 시끄러워 아주 못살게 되었다. 소식이 이것을 보고 그 패단을 혹독하게 비난하여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려 했다. 그러나 소식은 도리어 그들의 모함에 빠져서 자신이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의 모든 선비들은 그들을 감히 비난하지 못하였다. 삼하강은 정승으로 들어가자 그 법을 폐지하자고 아래고 소식을 천거하여 높은 자리에 앉혔다. 이로부터 방해무리는 차츰 세력이 꺾이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사신이 말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정령한 약속을 손에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덜어 그 은우를 갚을 것이거늘 비를 비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을 세웠으니 충신은 경혜의 사김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진 자이다 하였다. 방이 죽자 그 남은 무리는 다시 남송에 쓰였다. 집정한 권신들에게 붙어서 정당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명명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만일 원재가 일찍부터 공우가 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들을 일조해 모두 없애버렸던들 이 같은 후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들을 억제하기만 해서 마침내 후세에 폐단을 남기고 말았다. 그러니 대체 실행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언제나 믿없지 못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하여 그 내력과 행적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가전체 문학의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임춘은 불우한 처지의 몰락한 귀족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공방전을 통해서 임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닌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세태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고자 이 작품을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품의 주인공 공방은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의 근본인 농업을 경시하게 만들고 오직 이익을 쫓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가는 이러한 공방의 모습을 통해서 돈의 여러가지 패단을 비판하고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는 등 잘못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 돈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공방전과 같은 작품이 다시 한번 재조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잘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잘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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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